어제 오후에 7살 딸아이와 마트에 갔다가 손에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저희 집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딸아이가 택시에 타니 너무 졸리다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다길래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평소에는 단지 안까지 안 들어가는데 짐도 많고 아이도 너무 졸리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동 앞까지 갔습니다. 요금은 12,800원 나왔고요. 도착해서 아이와 내리는데 택시 기사분이 짜증을 냅니다. 기사분 말이 보통 아파트 단지 안까지는 잘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단지 제일 구석이라 단지 입구에 내려서 걸어가면 아이 걸음으로 1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입구 바로 앞이 큰 대로변이라 저희 동에서 다시 나오는 것도 막히거나 하지도 않고요. 짐도 많고 졸리다는 아이 때문에 편리하려고 택시 이용한 건데 다른 택시 기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민폐를 끼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